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수요일 징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장을 지내야 될 듯 합니다. 시황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과가 오늘 오후 중에는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식, 개별 주식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 올해 내내 어쩌면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실 듯 합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현재 주가는 5.58%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기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을 모시고 미국 시장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 얘기하기 전에 국제 유가가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도 7%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10월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 왔었고요. 그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향후에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됐고 이 이슈는 오늘 미국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 그러니까 오펙의 월간 보고서 자체가 4개월 연속으로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랑 러시아 쪽에 증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쪽이 줄어드는 만큼 너희들이 증산을 해서 유가의 급등을 막아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우디랑 러시아는 증산을 했죠. 증산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8개국을 또 완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이 극감하는 게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8개 나라라는 게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급이 또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증산을 해버렸고 이란은 이란대로 감산을 하긴 했지만 감산폭은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크게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공급 증가, 수요 도나 이슈가 부각이 됐고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그게 이제 촉발됐던 게 어제 7% 넘게 급락을 했죠. 그런데 저게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을 보고 계십니다. 55불 69센트인데 이게 불과 한 달 정도 됐습니까? 70달러 넘어가는 가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원유 가격이 저렇게 단기간에 폭락을 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마는 원유 가격에 빠지는 것하고 연동해서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원유 가격은 최근 들어서는 다르게 달리 논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어제 미국 국제 효과가 7% 빠진 이유가 오펙의 월간 보고서 그걸 통해서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전망을 발표를 했지만 그게 7% 정도 빠질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상 최대로 쇼포지션 그러니까 국제 효과를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선물. 어차피 WTI 같은 경우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쇼포지션이 엄청나게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자그마한 악쇄성 재료에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매물이 매물을 불러와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고 이게 또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0월에 슬슬 올라가다가 11월에 들어서 30% 급증했습니다. 지금 한 19일 만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국제 효과 같은 경우에서 하방을 받다라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상승, 재고 감소 때문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품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돼 버리면 말씀해 주셨듯이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좀 견주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게 글로벌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일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주 만에 유가가 30%가 하락했는데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수급으로만 해석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대한 어떤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수요 측면에서 그다지 수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센티멘탈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선물 매도 같은 것들이 집중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 주식 시장이 리얼타임으로 유가가 어제 하루만 7%가 빠졌다고 해서 마스닥이나 나우지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주들 주가를 보셨죠. 한진카를 비롯해서 중소형 항공사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비 보고 계시죠? 한진카 10%, TA 8%, 대한항공, 제주항공 다 7, 8%씩 오르는데 이건 원재료의 어떤 하락 요인이니까 당연히 수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아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하셔도 그렇고 안 하셔도 아마 정부에서 2주 전에 유료세 15%를 낮추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하고 딱 맞물려 돌아가서 아마도 이번 달 하순 이렇게 됐을 때 휘발유가 가격이나 디젤을 넣으실 때 굉장히 싸게 넣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유료세를 결정할 때는 70달러 이상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잘 빠진 건가요? 어쨌든 정부가 재책을 내놓은 다음에 기름값이 훨씬 더 많이 빠져서 소비자 가격은 더 많이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장중에 비교적 반등세를 보이다가 훗짱 막판에 다시 주저앉았죠. 애플 때문이었습니까 또? 애플도 영향을 좀 줬지만 유럽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을 보면 장 초반에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한 이유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납법을 크게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시 완화. 이게 영향을 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브렉시트 이슈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서 영국과 EU 간의 합의안 초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거의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노딜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산안이 원래 EU 집행위가 얘기했었던 시안이 어저께였거든요. 어저께까지 수정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수정안을 제출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발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졌고요. 그러면서 메모리가 추리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지난 금요일 날 애플이 빠졌을 때는 스카이웍이라는 애플 부품주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전날 애플이 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5% 넘게 급락을 했던 이유는 룸엔텀이라는 애플 부품주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죠. 30% 가격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또 뭐였냐면 애플 부품주 중에 또 하나 큐로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드시 칩 만드는 회사인데 이 큐로브가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고객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수요를 좀 줄여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하면서. 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고 실적에 대한 경고를 또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이었던 건 뭐냐면 과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큐로브는 0.2%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물론 애플은 한 1% 정도 상승을 하다가 1% 하락으로 전환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여파 그러니까 애플이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아마존이나 알파벳, 기타 등등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법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법 축소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이런 거예요. 애플이 물론 이제 전일에 워낙 많이 빠졌기도 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면역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애플이 주문량을 이제 좀 줄일 거라고 미리 노티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애플의 실적이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라든지 어떻게 될 거냐. 매출이 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플의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판매 평균 단가가 크게 급증을 하면서 매출은 감소를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되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애플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특히 중국 쪽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의 문제, 이게 애플 매출 자체가 하향 조정되면서 애플의 실적이 약화되고 애플 부품주들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G 노택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폰 XS라든지 이런 고가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XR이라든지 LG 노택이나 이런 쪽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않는 보통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크게 감소를 하고는 있지만 고가품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매출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시 같은 경우는 LG 노택 같은 경우에 우리는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예전에 아이폰을 발표를 했잖아요. 아이폰 발표를 하면서 아이폰 XR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이폰 XS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팔릴 거다라고 하면서 LG 노택이 그때 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아이폰 XR 그러니까 저가폰이 둔화될 거다 매출이 그러면서 그걸 또 빌미로 해서 LG 노택이 또 급락을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에 해상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도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애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죠. 아이템들도 이게 아이템별로 정말 우리 기업들의 손익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를 이성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심리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5.5% 이상 콩락을 했네. 그러면 거기다 줄대고 있는 우리 기업체를 어떻게 휩쓸리는 그런 굉장히 연말에 다가가면서 워낙 10월의 큰 하락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경험하시다 보니까 정말 조그만 뉴스에도 그나마 어제는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사실 어제 전장의 분위기 오전장의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계속됐다면 흡사 다시 10월 이런 분위기가 잡혔는데 훗장이 드라마틱하게 그나마 정말 다행스럽게 반등을 해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급반등, 그런 급반등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도 센치멘탈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은 확인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러면 상승을 할 만한 모멘트가 뭐냐. 이 이슈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저께 상승, 낙폭을 좀 축소했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과 미국 간의 몇 분쟁 이슈였는데 사실은 그건 아침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히려 반등을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을 안 받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호재에 목말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금 전에 11시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감이 높아졌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 5.9% 성장을 했고 소매 판매가 8.6% 성장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소매 판매가 예상을 좀 크게 하여하긴 했지만 이거는 대체적으로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었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상해를 했고 주목했던 부분들은 고정자산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줄여왔었던 중국이 드디어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지난달에도 고정자산 투자는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그것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기도나 이슈는 많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다시 한 번 상승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의 경기도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국제유가 하락 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펙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신흥국의 경기도나 우려감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건 중국을 지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한다면 대체로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들로우, 우리로 치면 청와대죠. 백악관의 경제 자문을 하는 헤드죠. 커들로우 위원장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이슬리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약간 진화를 했다고요. 합의된 것도 없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간에 사실은 11월 말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물 밑에서 참모들이나 스태프들이 뭔가 아젠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아니면 통화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 뉴스플로우는 사실은 본 라운드인 양국 정상회담 때까지는 나쁜 뉴스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갑자기 확 튀어올랐을 때가 브레이트 이슈 합의도 있었지만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들로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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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나바로우가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경론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커들로 위원장이 나바로우가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커들로하고 나바로우하고 그러니까 무협분쟁 협상론자하고 강경론자하고 지금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원래 직제상으로만 보면요. 나바로우가 커들로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나바로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얘기해서 거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 커들로우 전임자가 기분 나빠서 나갔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 간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커들로우가 별로 친구가 없대요. 워낙 강경한 발언을 하니까 비서실장한테도 야단도 맞고 그랬다고 그러긴 하던데 어쨌든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는 비교적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기적으로 중간선거 직후부터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상당히 의식하는 거 아니냐. 강경 일변대로만 나갈 수 없는 지용도가 생겼다. 이렇게 상황 인식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중간선거가 끝나고 직후 있지 않습니까? 직후 말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합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표를 하고 있어요.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했던 건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원래 상원은 작고한 저기 누굽니까? 공화당 공화당. 맥케인 지역구죠. 거기가 40몇 년 동안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번에 원래 처음에 중간선거 딱 끝나자마자는 공화당이 살짝 우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검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겨버렸습니다. 이겨버렸죠. 거기다가 하원 같은 경우도 초반만 하더라도 한 20석 정도 차이가 있던 게 지금 개표하면 할수록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민주당 쪽은 만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리조나가 왜 뺏겼을까. 그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도 겨우 경합까지 갔거든요. 이런 식의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멕시코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히스패닉계가 완전히 등을 돌렸고요. 문제는 러스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화당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군요.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리멘더스 석세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승리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치 전문가들도 상원을 지켰고 하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석 내외의 차라면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미국 선거 제도에 하면 득표율이 0.5% 안으로 나면 자동 재검표거든요.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텍사스가 이게 민주당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지금은 아주 박빙으로 공화당이 이긴 거잖아요.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미국 차기 대선 판도를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 인단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여긴 무조건 공화당을 찍어줘야 되는 주잖아요. 그런데 이 텍사스에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계라든지 라틴계들이 점점점점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텍사스가 민주당 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공화당 대통령은 참 힘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참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선결과가 점점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가 만약에 더 불거져버리면 가뜩이나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가 나중에 가면 기업들의 실적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10월달 미국 중시 하락 요인도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부각이 되어버리면 러스트벨트 지역까지도 뺏겨버리면 그대로 2020년 돼서는 하나 만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31일 날 시진핑 주석이 주관했던 정치국 회의에서 그 뒤에 중국의 태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왕치산 부주석이라든지 엊그저께 계속적으로 관련된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관련된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어차피 11월 29일 날 미중 간의 정상이 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기도 하고 11월 6일 날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애초에는 중간선거로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공화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정치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선거 결과가 지금 완벽하게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재검표하는 데를 포함해서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의 득표력이 더 좋았단 말이죠. 그건 이제 11월 6일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트럼프의 득표력이 좋다고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10월 달의 주가 폭락. 그것도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요? 10월 4일 날부터 공화당이 약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중시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다른 이슈들도 많았었지만 정치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공화당이 우연치 않은 거죠. 공화당이 약진을 하면서 미국 중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10월 말 정도부터 공화당의 의석수가 갑자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요. 11월 달부터는 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완승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그게 미국과 중국의 무협분쟁 이슈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별로 적혀 보지는 않았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중국을 너무 밀면 주가가 빠지네. 그런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2년 이후에 대선전에 나가서 재선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지금까지 스탠스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자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커들로의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그 결과물은 11월 말에 어쩌면 극적인 타결로 갈 가능성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 위주로 미국 위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이 자금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 쪽, 실행 아시아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론 대부분 다 중국이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브릿지워터라는 세계 최대 해치펀드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극력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세계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극력적으로 발언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곁다리 끼어서 따라가는 거죠. 곁다리라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 증시는 우리 증시죠. 그렇죠. 동행한다. 네. 알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하도 우리 증시가 취약해서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아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와 코스피의 차트는 거의 똑같아요. 20% 하락,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것들만 시각을 조금 바꿔준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것들 19.62%죠. 코스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조금 바꿔줄 수 있고 똑같죠, 거의?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사실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협분쟁 이슈가 격화되면 중국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면 대중국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도 같이 망가진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서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협분쟁 이슈가 완화되거나 해소가 되거나 극적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다면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동반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11월 말에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게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분석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간선거는 분명히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을 더 격화시키기보다는 상황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혹은 조금은 봉합하는 그런 스탠스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에는 의미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과 미국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